안녕하세요. 헝그리다이, 헝데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올류 투싼 배터리 교체입니다. 배터리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전자들의 움직임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추운 날 시동이 되지 않거나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를 교체한지 오래되었거나 겨울철 실외 주차가 많으신 헝그리다이아님들께서는 미리 교체하셔 바쁜 출근길 지각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에 앞서 필요한 공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터리 단자를 풀어줄 10mm 복사알, 배터리 고정세를 풀어줄 12mm 복사알, 그리고 연장대와 라첸 핸들입니다. 흡기덕트 탈거를 위해 핀 두개를 일자 드라이버로 위로 당겨 빼주고 흡기덕트를 들어올려 빼내어줍니다. 배터리 탈거는 10mm 복사알로 오른쪽에 마이너스 단자부터 풀어내는데 너트를 모두 풀어낼 필요는 없고 흔들릴 정도의 유격이 생기면 위로 당겨 빼내어줍니다. 왼쪽의 플러스 터미널은 뚜껑을 열어 아래쪽 10mm 너트를 마이너스 단자 작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유격을 만들어 위로 당겨 빼내어줍니다. 이제 배터리를 탈거하려 들어봐도 탈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배터리를 고정하고 있는 배터리 고정세를 탈거해야 하는데 배터리 가운데 아래쪽을 보시면 배터리 고정판에 12mm로 고정되어 있으니 12mm 복살로 완전히 풀어내어줍니다. 배터리는 생각보다 매우 무거움으로 힘을 바짝 주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여 드러내어줍니다. 배터리 보온 커버도 빼내어줍니다. 배터리 장착시 배터리 커버를 이렇게 먼저 놓고 배터리를 보온 커버에 맞추어 올려놓는 것이 실패가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연결은 플러스 터미널부터 10mm 복사를 사용하여 체결 토크 0.8에서 1kg 중으로 고정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단자를 두번째로 연결하셔야 하니 꼭 기억하시고 10mm 복살로 체결 토크 0.4에서 0.6kg 중으로 흔들림 없이 고정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배터리 고정세 장착 볼트를 12mm 복살로 체결 토크 0.9에서 1.4kg 중으로 고정합니다. 공간이 협소하므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흡기 덕트는 에어크리너통 입구를 맞추어 앞범퍼 상단 커버 고정 구멍을 맞추어 줍니다. 고정 클립은 안쪽 키가 올려진 상태에서 구멍에 넣어주고 이렇게 꾹 눌러주면 고정이 완료됩니다.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헝그리다이 채널에서는 쉬움 작업에서 시작하여 난이도 있는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참여하셔 내 차를 직접 조이고 닦고 기름쳐서 누유한 나 없는 좋은 상태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